날라리 날라리 내 수많은 날라리 들어봤지만 너같은 생날라리는 처음이다 학교는 왜 다녀? 돈이 티니? 그렇게 살고 싶어? 내 아무리 돈 받고 하는 가외선생이지만 이러면 안되지 최소한의 예라는 게 있는거야 인간이 안되는데 공부는 해서 뭐해? 이딴게 무슨 소용이야 왜? 때리려고? 페르펜! 연로한 나이 초딩이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30, 40 죽을 때까지 초딩으로 남아라 이 나쁜 놈아 공부를 하든 말든 과외비만 받으면 그만이라 생각했는데 내 인간성원은 도저히 안되겠어 잘 있어 내 인간성원은 도저히 안되고 싶어